한계에만 살아남는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들과 앞다퉈 손을 잡고 있습니다. 더 편한 금융앱으로 갈아타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석지연 기자입니다.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상품만 보이던 뱅크 샐러드 앱에서 우리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토스 앱에서는 시티은행과 광주, 경남은행의 대출 금리를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국민은행도 뱅크 샐러드와 상품 판매 채널을 연계하는 협약을 맺고 조만간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편리한 금융앱 하나만 살아남는 오픈뱅킹 시대. 핀테크와 은행 간 합종 연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더 나은 혜택을 찾아 떠나는 고객은 많아지고 주거래 은행 개념은 희미해지면서 은행들은 생존을 위한 동침을 하는 모습입니다. 앞으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협업 방식은 다양해지고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현재는 은행 상품이 핀테크 앱에 노출되는 식의 간단한 구조지만 향후에는 은행 앱 안에 외부 핀테크 서비스를 유치하는 식의 협업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오픈뱅킹을 일찍 도입한 영국의 스탈링뱅크는 앱 안에 연금 조회와 온라인 모기지,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을 유치했습니다. 은행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마켓플레이스 같은 역할들을 은행 앱들이 해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이제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나 고객의 편의성을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겠죠. 금융당국도 은행이 핀테크나 혁신창업기업 지분을 15%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어서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M&A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, 석지연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, 석지연입니다.